많은 지진과 화산 전문가들은 지난 이틀간 숨죽이면서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의 규모, 2.6 지진 이후 이틀간 지진이 멈추고 있는 일본이 향후 지진 위치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일본 지진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틀 전인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반다이산에서는 화산성 지진이 106회 발생하였으며 역시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아즈마산에서는 어제 오전 9시께 화산성 미세진동이 관측되었으며 이 후쿠시마 아즈마 화산은 얼마 전에도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의 아즈마산은 작년 이맘때에도 비슷하게 화산성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후쿠시마의 반다이산과 아즈마산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둘 다 화산성 지진이 증가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건인 가운데 3월 16일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의 지진 후쿠시마현 반다이산과 아즈마산 인근 후쿠시마현 아이즈는 두 화산성 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기에 많은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지난 이틀간 숨죽이면서 후쿠시마현 아이즈 다음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더욱이 이틀 동안이나 지진이 멈추는 대지진의 전조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이틀간은 일반인분들은 그저 하루하루의 일상이었겠지만 지진과 화산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긴장을 주는 이틀간이었습니다. 후쿠시마와 이시가와 현의 지진의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고 여러 지진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은 지진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지진의 위치와 진원의 깊이 등등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아마도 전세계 지진과 화산학자분들은 저마다의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통하여 분석을 하고 계실텐데요. 오늘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현 낙하돌이는 후쿠시마현 하마돌이 지역과 더불어서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지역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또한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의 지진 역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우선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는 한국의 동해쪽으로 돌출된 반도이며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우리 동해안을 직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중부 노토반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지진 전문가들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연안해저 활단층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던 상황에 오늘 발생한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의 지진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 일본 전역의 연안 해저에는 미지의 활단층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관련 자료들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연안해저의 활단층은 육지의 활단층에 비해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거 이시가와 현 노토반도의 지진 히스토리를 분석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1. 일본 열도는 태평양 해저판이나 필리핀 해저판이 연간 3에서 8cm 파고들면서 조금씩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태평양 쪽에서 밀어붙이는 힘과 동해 쪽에서 반발하는 힘이 맞부딪히면서 집안이 약한 곳이 무너져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약 170만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 같은 지각 활동에 의한 활단층은 육지나 해저에 생성돼 있고 육지의 활단층은 항공사진 등으로 찾아내기가 쉽지만 해저의 경우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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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